일단 이번에는 조금 어조가 강해졌습니다. 사실 IMF가 연례협이지만 작년에는 안 왔고 2017년 11월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추경을 권한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약간 여기 통화정책도 확장적으로 쓰면 좋겠다고 한 것도 비슷하지만 그 어조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어떤 톤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중단기적으로는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도 좋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추경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고 그리고 통화정책도 명확하게 확장적으로 써야 된다.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라가 원래 오래 쓰려고 했던 돈이 있잖아요. 거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액수를 써서 좀 이렇게 재정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라는 것과 금리를 인하라고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금리를 인하하셔도 상당히 무방한 정도다라고 약간 권한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도 나라가 돈을 더 쓰고 통화정책도 확장적으로 쓰라고 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확장도 하시고 박차를 가라는 느낌으로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년 4개월 만에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더 대규모로 쓰시고 확장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권혜리 기자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분 대만의 아주 큰 손 같은 느낌입니다. 양 같은 잘 못 읽겠어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번 IMF 보고서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라고 보고서 평가를 하셨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IMF 보고서 읽을 정도면. X양이잖아요. X양. 어느 그룹이죠? 아니 그러니까 대만 뭐 이런 거 아니라 우리나라도 양씨 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참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기 알쓸경제에서 늘 얘기했던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추격해서 담고 있긴 하더라고요. 돈을 풀라는 것은 이전 전화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풀라고 하는 이유가 좀 달라졌다는 거네요. 풀라고 하는 이유가 강해졌고 톤도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 청사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풀려입니까? 상당한 규모로. 그러니까 우리 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경을 했으면 한다. 그게 약간 9조 원 정도. 10조 원 가까이 되는. 네. 1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MF가 구체적인 어떤 액수까지 조금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어제 더 관심이 있었어요.